여기 딸이 데려온 한국인 남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미군 훈련교관 출신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약해 보이는 한국인을 골려주기 위해 국경지대의 위험한 구역으로 데려갔고 이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한국 남성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게 되고 이내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 육군에서 훈련교관을 하다가 전역했고 현재는 은퇴 생활을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제2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 딸은 제가 미군 교관으로서의 힘든 업무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 정도로 제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랍니다. 저는 군인답게 벨라를 엄하게 키웠고 벨라도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며 속 썩이는 법 없이 자라줬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의 남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벨라를 믿고 딸이 어떤 유형의 남자친구를 데려와도 그녀를 열렬히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죠. 하지만 벨라가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한국인 남성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자가 돼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냐고 따져물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벨라가 나약한 동양인과 만날 정도로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토록 동양인들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군인 시절에 만났던 동양인들은 전부 형편없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미군에 지원하는 동양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이들은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동양인의 생김새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이 중국인들은 늘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곤 했기에 저는 동양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훈련조차 못 받을 정도로 허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대부분이 낙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설령 운 좋게 살아남은 중국인 몇 놈들조차 최악의 이기주의를 보여줘서 부대의 사기만 저하시키곤 했죠. 특히나 중국인들은 분명 미군에 지원했음에도 늘 자신들끼리만 뭉쳐다니며 다른 국적의 훈련병들을 배제시키곤 했는데요. 저는 남이나라에 왔음에도 도무지 융화되지 않는 중국인들의 폐쇄성에 학을 떼면서도 어쩌면 중국인들끼리 팀을 짜놓으면 예상치도 못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중국인들끼리 작전을 수행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여전히 최악이었죠. 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극한의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나 끔찍이 아끼는 척하던 같은 국적의 동료들까지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발버둥쳤거든요. 미 육군은 동료를 버리는 것을 죄악이자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동료 버리기에 학을 떼며 전부 낙제처리 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계 대원들은 미국 내에서 펼쳐진 중국 관련 정치 시위에 동참하며 군인으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정치적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또한 정식으로 미군이 되어 부대에서 복무하는 중국 출신의 군인들도 미군의 보안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결국 중국인들 때문에 이러한 시민권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체적 능력부터 정신력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동양인들을 싫어하게 된 거고 제 인생의 전부인 딸 벨라가 그런 한심한 동양놈을 만났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한국인의 유약한 성격도 역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그는 지나치게 공손했고 또 내성적인 듯 보였는데 이건 제가 군인으로서 소중하게 여겼던 덕목인 투박함과 약간의 허세 섞인 남자다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의 나약한 모습이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성격이 많이 유해진 저는 딸 앞에서 가까스로 표정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덕분에 나약한 한국놈과 사랑스러운 딸 벨라는 제가 둘의 사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이빨이 다 빠진 퇴역군인인 저였지만 이 한국놈에게 지옥 같은 공포를 선사해줄 능력은 충분히 있었기에 저는 예전 기억을 되살려 이 나약한 한국놈에게 지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중국인들처럼 알아서 저희 곁을 떠나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저는 그에게 내일 당장 멕시코 국경지대 근처에 있는 산장에서 시간이나 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산장은 제가 군인 동기들과 십수년 전에 썼던 곳으로 지금은 멕시코계 조직원들이 세력을 확장한 후에 금방이 우범지대로 변한 뒤 안전상의 이유로 버려두고 있는 곳이었죠. 아무래도 겁 많은 동양인들은 그러한 우범지대를 갈 엄두조차 못 낼 테니 저는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진문결 속셈으로 이야기를 꺼내본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라는 이 한국인 녀석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신인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산장에서 한국식 BBQ를 선보여주겠다며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황당한 감정만을 느낄 뿐이었고 그의 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기에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겐 다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예전에 아지트였던 산장은 그야말로 제 홈그라운드와 다름없었고 저는 민호가 저희 집안의 사람이 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을 직접 깨닫고 도망가게끔 할 계략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벨라 또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 곧바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산장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벨라는 차 안에서 연신 사랑에 빠진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거든요. 저는 딸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난생처음 봤고 뭔가 딸을 빼앗겼다는 질투심과 저런 약해빠진 동양인 놈을 왜 좋아하는 건가 하는 울분이 들어서 도저히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뜬금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안 그래도 소총을 챙겨왔는데 피로도 풀 겸 사냥이나 하지 않겠냐고 제안해봤죠. 그러나 민호는 죄 없는 동물을 굳이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저는 그의 대답에 냉소적인 비웃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총이라고는 쏴본 적도 없는 나약한 한국 놈이 겁이 많은 것을 동물을 존중하는 척하며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이건 너무나도 비겁했거든요. 아무래도 벨라는 이런 동양인 놈들 특유의 위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별장이 있는 산속에 도착했고 저희는 산 입구에 차를 대고 산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 민호는 중국인들처럼 행동부터가 무척이나 굼뜨더군요. 지금 여자인 벨라조차 힘내서 물건들을 옮기고 있는데 그는 대체 뭐하는 건지 산 입구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헛짓거리 말고 짐 옮기는 거나 도우라고 소리치자 그는 그제야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허둥지둥 음식들을 옮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10여 년 만에 산장 문을 연 순간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전의 흔적은커녕 웬 약물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상적은 포대자루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용한 산마저 이미 멕시코계 조직들에게 점령당해버린 모양이었고 제 산장은 이들의 약물거래 장소 겸 창고로 전락해버린 듯 했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민호가 어리빠져 있던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혹시 지금 이곳에 올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 이곳 근방이 우범지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산입구에 제가 특수부대 시절에 배웠던 트랩을 설치해뒀거든요. 그런데 특수실이 움직이는 걸 봐서 누군가 산에 들어온 것 같네요. 저는 그의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민호는 한국의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혹여나 산에 들어온 무리들이 저희를 쫓는 멕시코계 조직원들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조직원들에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딸 벨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됐고 이 동양인의 기지 덕분에 겨우 위기를 파악한 거라면 그것도 그거대로 자존심이 무척 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열하게도 이 순간의 위기만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저 민호에게 잘못 본 거라고 말하며 핀잔을 줬거든요. 뭐 민호는 좀 전에 보였던 맹한 표정은 어디 갔는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두 눈이 번뜩였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할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벨라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산장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으라며 내보내고 민호를 불러와 정체불명의 포대자루를 보여줬을 때의 일인데요. 민호는 포대자루를 보자마자 이건 자신이 한국의 대테러부대에 있을 때 훈련했던 장면과 유사하다며 자루 안엔 분명히 약이 들어 있을 테고 이곳은 위험하니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벨라의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스페인어로 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스페인어라니 이건 멕시코계 조직원들이 들이닥친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리고 황급히 창문 밖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복면을 쓴 산의 4명이 벨라를 총으로 겨누고 있더군요. 이건 질투심에 눈이 먼 제가 자초한 상황인 거고 그야말로 저희는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벨라에 대한 보호본능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벨라를 구하기 위해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침착하게 제 팔목을 잡더군요. 민호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매우 차분했고 그의 눈빛은 수년간의 군생활 경험이 있어야만 나오는 그야말로 폭풍전야 속의 고요한 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지금 나가면 벨라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죽는다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또한 그는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내 조직원들의 정신은 오로지 벨라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데만 팔려있다는 말을 끝으로 그들이 총기를 내리고 주위가 산만해지는 틈을 타서 빠른 동작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민호는 신속한 동작으로 주머니 속에 후추 스프레이를 꺼냈고 이내 조직원들이 채 반응을 하기도 전에 선두에 있던 놈과 그 뒤에 놈들까지 눈을 멀게 했죠. 다행히도 조직원들은 그리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는 않았는지 그 중 몇 명은 자신의 총기까지 떨어뜨리며 안구의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완벽한 기동을 통해 총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차넣으며 앞으로 달려나가더군요. 민호는 놀랍도록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며 조직원들과 대결을 펼쳤고 저는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순식간에 총을 놓친 채 허우적대는 두 명의 조직원을 주먹으로 기절시켰고 이내 자신감 있는 움직임으로 나머지 조직원을 방패 삼아 총을 들었지만 시야를 잃고 허둥대는 조직원에게 접근했거든요. 역시나 민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고 이내 나머지 두 놈마저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군인 시절 때부터 전투 훈련에 매우 관심이 있던 저는 민호의 기계 같을 정도로 완벽한 대응을 보고 한국군의 훈련, 특히 근접전에서의 능력은 미군을 압도하는구나 싶어 어리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의심했던 민호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말해주는 듯한 우아함과 효율적인 동작들로 총기를 든 네 명의 사내를 묵사발낸 뒤 이내 상처 하나 없이 저로 이내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벨라에게 달려갔거든요. 벨라는 그런 민호를 보고 안도감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호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저는 그런 민호를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댔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딸의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민호는 그런 저를 보고 이해한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약간의 눈물까지 흘리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을 그토록 무시하게 됐던 저였지만 한국인은 중국인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민족이었고 심지어 어떠한 범주에서 벗어난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민족인 것처럼도 보였거든요. 또한 용맹이나 힘은 국적이나 당장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민호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벨라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전해왔거든요. 민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훈련에서는 이런 적진 한복판에 침투한 상황에서는 적의 지원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벨라를 업고 빠른 기동력으로 산 입구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타고 온 차에 탑승하는 것 대신에 조직원들의 허름한 차에 탑승해서 시동을 걸더라고요. 저는 매우 당황해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민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적들의 지원병력이 오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차로 이동하는 게 좋다는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저는 그의 매우 전술적인 지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활약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심지어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딸 그리고 민호에게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멍청한 짓을 했음에도 민호는 끝까지 저희만의 비밀을 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벨라가 제 옹졸한 행동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을 할지 가늠조차 안 됐고 저는 딸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준 민호에게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라며 중요한 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매우 노련하고도 어른스러운 조언을 건넬 뿐이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몹시 겸손한 성품을 지녔는지 민호는 자신의 활약을 전혀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처음 봤을 때의 그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나약한 게 아니라 그저 강력한 카리스마와 실력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다른 미국인들이었다면 자신의 덩치와 힘만 믿고 거들먹거리다 총을 든 조직원을 만나면 여자친구는커녕 가족들까지 전부 버리고 주랭랑을 쳤겠지만 적어도 한국인만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날 이후 한국인의 우수한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어버렸고 딸이 선택한 남자에게 존경심을 표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한국인은 제 딸을 손에 넣을 만한 자질이 분명히 있었고 민호 옆이라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가족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범죄를 목격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다니는 중인데요. 그가 만약 한국인이 맞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곤 하죠. 이런 제 행동의 이유는 한국인에 대한 의리와 존경의 감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실수를 하는 멍청이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인 마음도 있습니다. 괜히 한국인이 약해 보인다고 시비를 걸다가 그가 힘을 숨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묵사발이 날지 모르니까요. 아마 한국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정말 미국 길거리의 양아치들은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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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